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아니, 생활관 강의 있는데 지금 가는 길이요. 생활관 강의면 너무 걸어가기엔 멀지 않아? PM 타고 가는 거 어때? 근데 PM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데 오늘 한번 이용해 볼까? 내가 PM 타는 기본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줄게. 한번 같이 기본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그래!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뭐. 엇! 잠깐! 헬멧 밑착용 시엔 범칭글 2만원이야. 아, 되게 힘들다. 집에나 가자. 앗! 잠깐! 음주운전 절대 금지! 앗! 잠깐! 하皆さん Senioraks様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적 이상은 탑승 금지야! ominous professions 두 차례 또 다른 차례 또 다른 차례 또 다른 차례 주차 구역에 하는 거 잊지 않기 오케이 오늘 PM 이용해봤는데 어땠어? 잘만 이용하면 아주 유용한 이동수단이 될 것 같던데? 맞아 요즘에는 우리 학교에서 할인 주차 구역도 운영 중이니까 그곳에 잘 갖다 놓으면 할인된 가격에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데? 아우 떴어! 안녕 안녕